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긴제TV 한성욱입니다 한미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저께 영상에 이어 내용이 좀 이어질 수 있도록 바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구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카카오톡 보내드린 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가 매일 아침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뉴스 관심 종목 이렇게 쫙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무료 추천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번주도 4종목 추천드려서 4종목 다 수익청산을 했죠 그만큼 좋은 기업군도 선정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저희 허브긴제TV 채널 추가 안하셨으면 카카오 들어가셔서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허브경제TV라고 쳐보시고 여러가지 많은 혜택들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올리는 척 하면서 사우디발 이슈가 나와주면서 차익매물이 좀 나와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16만주 정도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우세가 들어와 주면서 반등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부터는 손절컷이 명확해야 된다 손절컷이 명확하게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여기서는 횡보가 없다 위로 가든가 아래로 가든가 둘 중 하나이다 만약에 추가 하락폭을 만들어주게 될 경우에는 장대음봉으로 빠질 수 있으니 손절컷을 명확하게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지금의 이런 일련의 은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줄 경우에는 추가 상승은 나와줄 수 있으나 고점 클라이맥스가 조만간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미글로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저는 오늘 한미글로벌이 이 디딤대를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어저께는 이제 물량을 팔아먹고 물량을 팔아먹었어요 이거 실제로 팔아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고 있었으니까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팔아먹고 투매를 줬습니다 투매를 주고 오늘 상승을 만들어줬는데 이것은 어저께 팔아먹은 물량을 다시 재매수를 해가지고 디디를 만들어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슈팅이 나와준다라고 한들 고점을 찍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미글로벌이 실수여를 받든 실수여를 받지 못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고가 종목에서 신고가 종목에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터뜨려주면 상승을 만들어주게 될 경우에는 고점을 찍어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을 누가 할 수 있죠? 신고가 종목은 그 고점이 어디인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권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브리핑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얻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보수적인 스탠스는 꼭 필요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냐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분할 매도가 여러분 무조건 정답입니다 이거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도가 무조건 정답입니다 당연히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 방한하고 이제 PM 쪽으로 밀고 그래서 수축 받아오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죠 당연히 뭐 그런 기대감이 붙어질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 뭐 수주지원단 참여 기업해가지고 이거 저희가 이게 나와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었었고 저도 알고 있었었고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한미글로벌이 들어가는 것도 한미글로벌은 사실 들어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팩트가 맞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갭을 띄우고 이렇게 윗고리 가는 척하면서 또 물량 팔아먹으면서 아래로 겁주고 막 위아래 변호성을 엄청 보여줄 겁니다 아셨죠? 제로라는 것은 아무리 이게 그 어떠한 기업의 실수회를 받게 만들어준다라고 한들 보수적인 좀 스탠스를 가지고 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요정도 가격이었어요 이제 만원 언저리 였습니다 만원 언저리에서 벌써 400%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400%가요 모든 테마의 고점은 300% 모든 테마의 고점은 정말 그것도 센 테마의 고점은 300에서 400% 내외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맞는데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실수회를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명확한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시의 종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업도 원정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000원 내외에서 9,000원까지 올라갔어요 300%가 올라갔습니다 300% 물론 이 압구간까지 포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압구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압구간에서 만약에 우리가 카운팅을 2,000원으로 하면 6,000원으로 300% 올라갔네? 그리고 나서 조정 반토막 주고 다시 9,000원에 간 겁니다 모든 테마는 모든 테마는 무조건적으로 기대감과 수주 수주가 나와줄 때쯤 되면 고점 다 찍고 내려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해외 원전 수주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기업들이 이거는 추가적으로 먼 미래에서나 이게 매출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감은 주가를 대려 빼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내음식 때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수주를 받게 되면 더 이상 수주 받을 건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폭락의 명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상승의 클라이맥스를 클라이맥스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팔아먹으면서 올리기 시작하는 구간에 들어설 때부터는 광기에 매수가 없습니다 너도 나도 살려고 해요 실제로도 그렇고 너도 나도 살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내일 이거 갭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욕심을 부려서 팔지를 못하면 어느 순간에 내 숙렬을 다 퇴해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분할 매도 하셔라 제가 종가 분할 매도라고 하는 관점은요 양복 나왔을 때 종가 분할 매도였어요 오늘 내일이 갭이 뜬다고 하는데 오늘 물량을 어느 정도 줄이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칙적인 기계적인 대응이니까 당연히 수익률을 극단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종가를 팔지 않고 내일 시가 갭을 팔면 되겠죠 그거야 뭐 굉장히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주가에 이 주가가 상승하는 개인들의 어마어마한 욕심이 욕심이 끄덕끄덕해서 이 고가에서 막 터진 구간에서는 저는 언제나 이 경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분할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욕을 엄청 먹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에서 이렇게 광기의 매수 구간이 늘었을 때 매도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이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그잖아요 근데 나중 가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 보면 아 그때 분할 매도 했으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고점에서 물량 다 팔았겠네 내가 왜 그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건 동일한 실수를 하시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브이제 TV 또 카카오톡 채널도 꼭 추가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의 장전 오늘의 주도주와 뉴스 그리고 3분 허브리핑 시장 정보와 무료수준 종목도 숨겨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만 해도 내종목 수익 출산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결과물로 인사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더 보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허브이제 TV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